도기스마세 간질사 몰아야 되는구나 칩 칩 신 wack 변신했어 피아로 한걸로 변신에 왔는데요? 이거 약점 없지않나? 조류신 어차피 얘는 어차피 내가 봤을때 갈..갈 개미가 무조건 안들어가 갈 무조건 안들어가니까 갈 무조건 안들어가기 때문에 갈 무조건 안들어기 때문에 어차피 아 저저저 홀락홀락 풀어야 되는데 저저저 아이템으로 풀어야돼 저저저 아이템으로 풀어야돼 아 그리고 자 Master 하늘 이런 저희가 아.. 벙.. 아니.. 어어어어.. 총 총 오케 총이였어 총공격 아 총이였네 총이면 이제 끝났지 아 안된다 세뇌 어 뭐야 총공격 아 6300 도둑맞은 파피루스 저는 이제 퀘스트템 갔구요 이제 돌아가면 된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되고 다시 진입을 해서 한번만에 보물까지 일단은 갈거거든요 한 번에 한 번에 갈거야 한 번에 원사이드하기 한 번에 한 번에 그 보물 루트까지 지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줄게 하고 지금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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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줄게 하고 지도주고 밑으로 떨어뜨려 아래 서 기어 올라오라고 너무 많이네 치희 아까 그 길이 이쪽 빠져나오는 길인가? 그런가본데? 아 이거 처음 보는거라가지고 이게 아니고 발인가? 오케이 자 돈부터 뜯자 오케이 어차피 경험치는 주니까 경험치 적게 주지만 돈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필요한건 돈이야 경험치는 어느정도 맞는거같아 아 지효 하나밖에 없나 아 지효 하나밖에 없나 3천원 어차피 이거 계속 돈을 삥을 뜯을게요 지금 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삥을 뜯어서 어 해결해야되겠다 아직 가면 잃은거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건 삥으로 해결하겠다 여기가 굿 마프렘 모두가 다 삥입니다 2200 다 뜯자 뜯을 수 있을만큼 뜯자 뭐 경험치 좋은데 조금바도 상관없어 떼는게 중요한거야 흥 나리야 흥 흥 흥 흥 나리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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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이잖아? 좀 해야되겠다 전격이라서 류지 될거야? 류지를 누구랑 맞추지? 류지 안될꺼도 되나? 4천 5개 돈 잘 벌리는데요? 돈 나이스한데 돈이 굿인데? 보험상자 재식도 재식도 이거 무슨템이지? 낮은 확률로 현기증 부여 아 애매하네 명중이 떨어져서 총공에서 잡으면 얼마주지? 계살 확실해야돼 계엄치가 100줬는데 계엄치가 300정도 주나 그러면? 2600에 경험치 330 2600도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그럼 좀 확인 안되네 2000원 3000원 근데 경험치가 더주니까 아 아 아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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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研ぎ澄ませ シャドウがいるわ。気を付けて 暴いてやる 何? 馬鹿いする道がある! 相手は隠した。疾風属性の攻撃で倒して 暴力を引き続き 誰も出してしまう 三枝を引き続き 二枝を引き続ける アイスで押し 二枝を引き続ける アイスは残りする 二枝を引き続ける 天気を引き続ける 二枝を引き続ける 그거만 레벨은 충분한가? 리테이터스 레벨이 지금 30대 레벨이 좀 충분한거 같은데 보니깐 레벨은 충분한거 같은데 돈을 끊기다 많이 모자른데 아래 섬 아 파밍하면서 보시는거예요? 이게 띵을 뜯는게 나을거야 아니면 잡아서 레벨 올리는게 나아요? 병신은 안 부족하나? 아 시장지 맞았다 아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내 턴 내 턴 내 턴 내 턴만 뭐 주면 돼 어어어 오케 반겨 빵 빵 빵 빵 오케이 펠리스는 레벨 올리는게 나아요 잡아서? 아 감사합니다 아 펠리스는 잡는게 이득 메멘토스는 이제 삥을 뜯고 펠리스는 잡아서 레벨 올리는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게 고민 이런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다 본건가 어차피 이거 템 미는거 대충 먹어도 상관없더라 몇개 놓쳐도 이런거죠 짜잘한 돈이라서 또 한 몇개 놓는 건가요 와 걔는 빙의 아가씨인데 뭐야 forget 왜 이렇게 안쥬 몰라 뭐하는게 뭐야 어 뭐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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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있어? 우와...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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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약점 올라서 죽을 뻔했네 야 야 죽어 이씨 죽어 죽어 와 터졌네 저 약점 얻었어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주 말이었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응 지오로 다 잡아야 돼 겁나 낮자 다 여기 유지 될거 와야되겠다 다음에 물고 유지 데리고 와야겠다 유지를 데리고 올걸 유지를 떼야되겠네 빙을 빼고 유지를 넣자 구우라 적 하나의 빙결수 중간 데미지 구우라 넣어야지 어 카운터 이건 좋고 적 하나의 큰 데미지 적 전체의 물리 적 전체의 물리 중간 열풍팔이 지우면 되겠네 네 지금 교차할거에요 지금 교차려고 이제 버스전인가 이거? 누가 봐도 버스전인데? 어? 아 지금 가 지금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니래 아직 할게 아직 할게 남았다네요 바로 딸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니래 나 이길 수 있는데 어디에 나가야 이제? 너무 뭐... 아니 아 아 아 아 아 わぁ! 敵が感染してるペルソッ! 近接攻撃が有効だけど、感染の電線には気を付けて! 早く回想してくれますぜ! 敵の相性を調べる必要があるな 君様! いただいていく! 押しようか! 敵を禁止! マジか! 敵、残り1体! 最後の攻めだ! その攻撃がいい! ソ quando? わぁ! Shirt銘! 人籍がない! 敵が足準備とか! あぁ! 幸か怎麼が信じてるの!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약점을 못찾아서 약점을 못찾는 바람에 아 그런거 지금 말 안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하면서 터지면 저 게임하다가 몇번 터졌거든요 게임하다가 날린거만 서너시간 날렸어요 하다보면 뭐 다 되니까 그런거 굳이 안 알려줘야 돼요 터지면 다시 하면 되니까 세이브 포인트부터 저 이게 지금 한 서른시간 했는데 한 대여섯시간은 터졌어요 세이브 안하고 하다가 터져가지고 어 키통 쌌어요 진짜 아니 근데 페르소나 몇개있지 페르소나 몇개있지 페르소나 몇개있지 페르소나 몇개있지 지금 쓰는 페르소나가 페르소나 어차피 저거 그 때님 하는거구 얘를 쓰고 못미다가 다 맞춰놨어 마아가 있으니까 예 부우 때문에 있구나 부우 이거 마 하기 아니 에이하 에이하 때문에 있어야 되고 얘는 필요 없네 은둔자 얘는 필요 없네 은둔자 필요 없고 은둔자부터 은둔자부터 필요 없네 은둔자부터 필요 없구만 갈아 갈아야지 아이씨 안 들어가죠 은둔자부터 필요 없으니까 은둔자부터 갑시다 은둔자 능력치 밀어줄까? 아니 생성을 하자 은둔 은둔자부터 여기서 4개만 있고 나머지는 필요 없거든 오니 은둔자 약점이 없잖아 은둔자 좋은거 같애 여럿 하면서 춤크 따라 ir 패밍자 쓸게 없어 이런 애도 괜찮은 것 같다 약점이 없으니까 이런 애도 쓰면 괜찮을 것 같다 형제 악마 아 이거 맞네구나 여왕제 오 이것도 야 이것도 사귀네 아예 데미지가 딜이 안 들어가네 이거는 이거 사귀네 이거 이거 필요 없고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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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꿀..꿀인같은데? 저 종이쪼가리 아 나중에 얘네..얘는 그거..얘 미션은.. 그 간수미션은 저희 공략집 보고 한번..그..돈 모아가지고 돌려야될거같아요 저건 어차피..저거는 시행착오를 할 필요없이 그냥 공략집 보고하는게 제일 속편해 그죠? 저걸 굳이..어? 다 때려박으면서 하기보다는 어차피 돈..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거는 이제 공략집 보고하고 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냐? 야..여기 막혔잖아 야..여기 막혔잖아 아..아가 중부잡으러 가요? 아..감사합니다 내려간길 어디야? 아..그만.. 아..저것들 리셋됐네 쥐가 돼버렸는데? 뭐야? 쥐가 돼버렸는데? 뭐 이거? 가리라 그랬나? 아 이게 가르쳐주면 이게 가르쳐주면 그래 이게 가르쳐주면 게임이 되게 좀 유빈해져요 이런건 길같은건 가르쳐주는데 이런건 안가르쳐주래요 어차피 해보면 어차피 어차피 다음에 모르 근데 모르가나가 지금 저거 걸려가지고 딜왜이래 딜왜이래 쌤야 피가 어디로 많냐 약도 뭐였지? 빙? 이 다시 막 이 이 어떻게 아무튼 이 으 우 그러면 됐다 오 하나 마카아라